시계 학도를 체크하고 또 교사도 시간을 무리하고 성력을 극진히 하심을 권고하나이다 제 7 강감찬 1 강감찬은 고려 현종 때의 상원수라 거란의 대장 소손령이 내침하거나 강감찬이 군사 20만 8천인을 쏠하고 흥아의 지하야 산중에 설복하고 또 대승으로서 우피를 관하야 대천을 색하다 기호 적이 지하가 날 색을 결하고 복병을 바라야 손령을 대파하니 손령이 감히 영전치 못하고 회군하야 구천의 지하가 날 감찬 등이 또 격전할 새 풍우의 새를 흥아야 분격 대파하니 강시 편향하고 인구와 마타와 병장을 부획함이 불가 승계오 손령이 군이 생활한지 근이 수천이더라 제 8 강감찬 2 강감찬이 개가를 창하고 환하니 왕이 교회에 출하야 감찬을 영하야 사연할 새 금하 팔찌로서 감찬의 두상에 삽하고 우수로 집상하고 좌수로 감찬의 수를 집하고 위로하시다 감찬은 금천인이라 성이 청검하야 산업을 불용하고 호확불건하며 기략이 다하고 형체가 외로하며 의상이 구폐하고 뭐가 불양하나 정색 입주하야 대사와 대책을 결할 시에 난 흐려니 방가의 주석이 되었나이다 제 9 오리 오리 보시오 더 오리가 하소에 둥둥 떠다닌 내다 더 오리가 비록 엄한이라도 외치 아니하며 형체난 선과 여하야 부수하기에 편리한지라 이족은 체의 후부에 제하고 지간의 피마기 유한이 유형할 시에 파동함이 장과 여하고 족을 전으로 향한 즉 어비 개하고 육지에서 행함이 심렬함은 신체가 증체하며 양족이 후에 제하야 체의 권형이 편의치 못한 연골시다 압은 기형이 장하고 최난 대하며 편하야 수중에서 어충과 수초를 접식하기 편리하며 체의 전단이 견고하고 초국하며 체내가 거치와 여하야 능히 물을 함하야 둘락하나이다 미난 심단하며 둔방에 낭이 유하야 지가 출하나이니 항상 체로 지유를 취하야 우상에 도하난 고로 수에 입하되 유치 아니하고 수에서 출하야 기우를 일진하면 수가 비산하나이다 란을 포활신한 빈개의 역을 상차하며 기란이 심부하야 개와 약동하니 압도 생활하는 장기가 있거날 인이 돼야 생활하는 기술을 어찌 학치 안사올리까 제십 조헌 조헌은 임진왜란 시의 의기를 바라야 적병을 대파한 의사이라 유시의 문학 공부를 극히 힘쓰고 부지런히 하였나이다 가가 매우 빈하야 의복이 남루하나 풍우를 피치 아니하고 선생의 가의 왕하야 설을 하커대 일이 일일도 휴치 아니하더이다 일찍 추절을 당하야 전해하셔 화를 지킬세 수중에 난 책을 가지고 가서 야반까지 늙으며 또 신에 일찍 일어나서 늙은 나이다 우울을 초안에서 뜯길 때에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며 천에서 기음을 맬 때에도 휴식에 난 책을 보았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또 충조를 본받을지 니이다 쉽게 찾으려 15 Son